초롱? 초롱? 왜? 아이고 안 짓는 애가 왜 짓어? 왜? 초롱아? 어디를 보고 짓나? 응? 초롱아 왜? 뭔 소리가 들려? 왜? 응? 초롱이가 평상시에 잘 안 짓는데? 뭘 보고 짓어? 혹시 문밖에서 뭔 소리가 났나? 오 났어? 응? 뭐? 옆집에 사람 왔다 갔다 했지 그저? 응? 뭐지 초롱? 걔 안 해? 걔 안 해? 아이고 바꿔봤어 집 앞에서 소리가 났어? 지졌어? 응? 응? 잘했어? 응? 잘했어? 아이고 그냥 초롱이 무서워가지고 도둑놈이 오겠나 그냥 응? 어째? 아이고 아이고 말대꾸하는거 보소 하하하하 응? 아이고 카메라는 싫어? 카메라는 싫어? 좀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누? 응? 아 민감한거 봐 응? 어 그래그래 응? 응? 촬영비도 안주면서 모델료도 안주면서 자꾸 찍어대 그지? 응? 응? 그래도 니야 깎아 사주잖아 응? 응? 그래? 응? 집 잘 지켜잉? 응? 응? 아이고 승지름 어 괜히 그래 왜 나이 들더니 승질만 으흥 저렁 콕 초롱이 인사 나이 흐흥 감사합니다.